기상캐스터 배혜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증평진천음성군 선거부편 진행을 맡은 양무석입니다. 투표 한 장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권을 갖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임기 4년 동안 심사하는 총 예산 액수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 한 장에는 약 4,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유권자들의 책임 역시 막중합니다. 그런 만큼 4월 15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누가 과연 21대 국회에 입성해야 할 적임자인지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두 분의 후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입니다. 그리고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석 및 발언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고요.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근거했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음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회의 진행 순서는요. 먼저 후보들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1주제에서 3주제까지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으로 이어가고요. 이어서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으로서 공약 발표 후 후보자 보충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후보자 보충질문 시간을 거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과 후보 매진말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발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히는 시간이고요. 발언 시간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임호선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증평 진천 음성군민 여러분 기호 1번 임호선입니다. 요즘 코로나 스태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도의원 군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곳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지난 2년간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중부 3군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도약할 때입니다. 국정과 도정 군정의 3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도약을 위한 가교 역할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우리 중부 3군의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개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 총선은 변화와 개혁을 완수하여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선택입니다. 기호 1번 임호선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대수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평 진천 음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경대수 후보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3%의 역성장이 예측이 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빚은 1,700억 달러가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0년 내에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과 30, 40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민 등 너나 없이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번에 끝장례는 그와 같은 역할을 기호 2번 경대수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몇 가지 규칙을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음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오늘 토론은 형평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각 순서마다 사회자가 알려드리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앉으신 정면에 시간 알림 기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남은 시간을 확인하셔서 완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발언 시간을 넘길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품격 있는 토론회를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허위사실 발언은 금지됩니다. 아울러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과 공약 중심의 토론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제, 경제 분야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공통 질문에 두 후보가 차례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드리죠. 현재 진행 중인 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와 민생 문제로 번지는 중인데요.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사태로 직격탈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자영업자의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전남으로 보낸다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홀대하는 바람에 모든 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의 난맥상이 3년간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난발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에 돌아와야 될 혜택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역 설치 문제도 우리 도민들의 의사와는 반하게 지금 충남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당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수된 내용으로 하는 추경 편성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저희들의 요구에 반해서 지난번 추경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직접 지원에 그쳤습니다. 저희 당은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 특례 한도를 4,800만 원 한도에서 연 1억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지금 문제의 정부가 난발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을 혁신적으로 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반기업 정책을 고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당 국회에서 1당을 만들어줘야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금 중단시키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코로나19 어려운 것은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일 겁니다.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희 중부 삼군의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좀 더 심각한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한 교민 등 해외 교포의 공무원 인재개발원 입주부터 다른 지역부터 일찍부터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개점 휴업 상태거나 폐업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증평군의 경우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 외출 외박이 통제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저희 도당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할 것을 중앙당에 4월 5일 날 건의한 바가 있고요. 특히 우리 중부 삼군의 경우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운동에 많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분들이 동참하셨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지급해 줄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활인률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늘려주는 문제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이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유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농어민들께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해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어제 만난 분들인데 민간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개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운영비 긴급지원이나 보육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처럼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는 노력이 또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 주제 역시 경제 분야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3군의 현실적인 여건이 반영된 의제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인 중부 3군은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고 인력 사무소를 통한 수급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산물에 판로가 막히고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먼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농업 및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의 젊은 층이 들어와 안심하고 출산 양육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주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모순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역시 답변 시간 이분들입니다. 예 그 출마를 결심하고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분들을 뵙습니다. 저 또한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그 함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농범기 영농 인력 부족을 호소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절별 근로자 고용 방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듯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법무부에서 사실상의 허가제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진청군에 고작 80명 그리고 음성군에 115명에 불과한 계절 근로자가 고용된 것으로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정 기준에 보면 불법 체류자가 많이 단속된 지역은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뜻은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배정해줘야 되는 사안이겠죠.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제대로 고치려면 국회에서 가칭 농업,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근본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영농 농업인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답니다. 영농 도우미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 운행 이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손에 보탬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경대수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원이 통계에 따르면 한 3만 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만 명 중에 지금 국가에서 허용하는 게 1만 명 정도, 그중에 계절 근로자로 허용되는 게 한 3,6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3만 명을 전부 다 충원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그 절반인 50%, 15,000명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상당히 농촌 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탄력적으로 좀 최저임금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국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파종기와 수확기에 제공되는 숙소와 또 식사 부분은 실물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절 근로자 부분은 과거 3개월에서 지금 현재 5개월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지금 농가의 소득이 도시 가구의 3분의 2 정도 4200만 원 정도고 그중에 또 농가의 수입 중에 전체 수입의 극히 일부인 1300만 원만 농업소득이고 나머지는 농업의 소득으로 충당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가 정말로 농촌과 관련된 농업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정부는 3% 안팎의 예산만 전체 국가 예산 중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체 5% 정도가 차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금 농예수 전원이 의견일지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새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질문 두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주제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륙인 충북 중부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음성군의 경우 LNG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하며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신종 전염병 감염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화두인데요. 우선 음성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미세먼지나 전염병 감염 등 각종 재난대응 체계 개선 및 재난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대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이분들입니다. 음성 LNG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음성군에서 지금 상당히 건립 과정의 절차가 진행이 돼 있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분들께서는 LNG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 건강에 대한 피해 부분에 관해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그냥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경청이나 아니면 관련 유관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소상히 준비를 해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그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그 부분을 참작해서 LNG발전소를 건립을 해야지 반대를 그냥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미세먼지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밀려오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이 지형적 특성으로 가장 정체가 심하고 우리 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의 재생에너지나 또 속탄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률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 제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측정소 이런 것을 곳곳에 설치를 해서 그 정도의 심각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호선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이분들입니다. 네, 음성 LNG 권리 반대 목소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3일 전 현장을 가봤습니다.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행정 절차를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을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무시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 다시 만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주민분들이 왜 그토록 강하게 정말 생겨마저도 포기한 채 그 추운 날, 그 더운 날 반대의 목소리를 여전히 내시는지 경청해야 될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특히 분지지형으로 음성과 증평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보면 국립기후환경센터를 건립한다든가 또 전염병 감염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조직으로 승격시킨다든가 또 전염병 전담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국민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 곳이 바로 우리 중부 3군입니다. 이렇게 기관이 신설되고 조직이 신설되고 확충된다면 마땅히 먼저 우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 3군에 유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클린 시범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지역이 실시될 경우에는 중부 3군을 먼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과 또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 순서입니다. 먼저 후보자별로 대표 공약을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고요. 이어서 상대 후보의 정책 검증 질문을 받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부터 대표 공약을 발표하시면 됩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이번 공약을 고민하면서 세 가지의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자고 나란, 나서 태어나서 자란, 저희 중부 3군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잘 사는 중부 3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전한 중부 3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소통할 줄 아는 따뜻한 중부 3군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방향성 속에서 공약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세 가지 방향성 중에 각각 강조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중부 3군의 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H형 철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H형 철도망은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 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과 수세에서 감곡 문경을 잇는 중부 내륙선, 이 지선인 금항, 혁신도시 청주 국제공항에 지선을 설치하는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안에서 철도 유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증평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저는 어릴 적 어르신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평생을 경찰로 살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중부 3군이 정말 안전의 가장 안전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셋째, 중부 3군에는 천혜적인 관광 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종합휴양복지타운을 조성해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경찰은 물론이고 재복조직을 대상으로 한 휴양복지서비스를 확충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 방금 들으신 공약 내용에 대해서 경대수 후보가 검증 질문을 하실 차례입니다. 질문 기회는 30초씩 두 번입니다. 두 번의 질문 기회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임호선 후보의 답변은 각각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대수 후보님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우리 임호선 후보님의 철도 관련 말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천군 부분은 수도권 내륙선 철도 기본계획 반영, 그리고 음성군 부분은 중부선 철도 건설 신설 추진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 보면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또 철도 구축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검토가 됩니다. 정말 중장기죠. 수도권 내륙선의 경우에는 2조 3천억 가까운 돈, 그리고 중부 내륙선 지선을 설치하는 문제만 해도 1조 4천억 가까운 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자원이 다년간에 걸쳐서 투입되는 정말 국책사업 중에 국책사업입니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은 물론이지만 우리 중부 3군이 정말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선조들이 정말 그때 이 결정을 하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대수 후보님께서도 이 부분을 중복속도로 확장 문제와 함께 역점 공약으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 후보님이나 저나 정말 지역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는데 같은 의견이고 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유권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경 후보님 30초간 보충질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미 두 개로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반영이 돼서 다시 또 추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미리 사전에 예탈을 거친 사업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을 달리 하셨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네, 뭐 같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절차적으로 제4차 국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내륙선의 경우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의 지선을 이렇게 엣치형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이 지선 설치를 통해서 혁신도시에서 중부 3군 관점에서 보면 이제 Y자로 만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철도망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중부 3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그리고 장기적이고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도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래통합당 경대수 후보의 공약을 듣고 나서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저도 우리 임호선 후보처럼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 노선의 철도 노선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1차 공약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감곡에서 금항을 거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청주로 가는 그와 같은 철도 노선. 또 동탄에서 혁신도시를 거쳐서 진천읍을 거쳐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수도권 내륙선. 이와 같은 두 개 철도 노선이 앞으로 금년 중에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구축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반영된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또 개별 사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대응을 해서 이것이 반드시 추진돼야만 우리 중부 3군,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또 마찬가지의 비중이 있는 그와 같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대 국회 때 정말로 17년간 방치된 이와 같은 확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일부분이나마 서청주에서 증평까지의 확장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충청북도에 대부분의 기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교통정체 현상이 매우 심해서 이 부분을 나머지 구간 호법까지 확장하는 것을 또 전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에 충고로다가 공약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 여건 부분에 관해서도 혁신도시가 지금 배후도시 없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구축하는 데 진력을 기울여서 교육, 문화, 체육, 또 의료, 사회복지 이와 같은 것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표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 방금 들으신 공약 내용에 대해서 임호선 후보가 검증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문 기회는 역시 30초씩 두 번이고요. 질문에 대한 경대수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그럼 임호선 후보 첫 번째 질문해 주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저와 생각이 참 같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말 이번에야말로 우리 중부 3군이 철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MB 정부 시절에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예 질문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2003년도에 이미 예타가 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또 전 정권에서 민자루다 세종 서울고속도로가 세워지기로 이와 같이 계획이 확정됐던 건데 문재인 정부들로서 세종 서울 제2경부고속도로를 재정을 투입하는 고속도로로 이렇게 추진을 추진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권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우리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이 있어야만 충청북도 전체의 발전이나 중부 3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끊임이 했고 그 과정에 우리 지금 이 시종 지사님과 제가 뜻을 같이 해서 어려운 과정 끝에 지금 서청주에서 지금 증평까지 1차 구간만 지금 확장하는 걸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도정 간담회 때 저하고 우리 지사하고도 또 합의를 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에 관해서는 호법까지 반드시 확장이 돼야만 이 도로의 고속도로서의 재기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중부고속도로 4차선이 6차선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기업 유치나 또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정부가 다시 국정운영 방침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때는 이것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거죠. 네, 다시 보충질문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MB 정부 시절에 예태가 결정이 돼서 사실은 이 내용이 미리 추진이 됐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세종 간 민자고속도로 논의 과정에서 너무 늦춰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적극성을 띄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전 정권에서 민자로 그것을 건설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으로다가 방향을 집중을 할 때 그것을 갑자기 충남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그것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중부고속도로는 건설이 후순위를 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이천삼 년도 노무현 정권 때부터 문제가 됐던 이와 같은 확장권을 왜 이제 와서 우리 충북에 힘이 없다고 뒤를 미루냐 이와 같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은 그나마 이십대 국회 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확장 부분이 결정이 돼서 중평까지 확장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부분과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감국에서 연결되는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중부 내륙선 지선 부분과 또 동탄에서 연결되는 혁신도시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 부분이 연결이 되고 또 남쪽으로는 우리 충북선의 고속철도화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 중부 3구는 전체적으로 철도망이 완비되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SOC 사업으로서 대동맥으로서의 철도와 도로를 통한 물류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하고 지금 민주당이지만 이시종 지사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정책 검증을 마쳤습니다. 다음 4주제와 5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 뒤 후보자의 보충질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 기회는 번갈아서 한 번씩 드리는데요. 못다 하신 말씀은 후반부에 이어지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주제 행정 분야의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외지 출퇴근 비율은 전국 평균인 4.9%보다 현저히 높은 40%에 가깝습니다. 이는 입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이나 문화시설, 병원 등 정주 여건이 부족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원도심이 대퇴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변 지역과 상생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부와 주변 산업단지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해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 먼저 경대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지금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혁신도시 중에서 충북 혁신도시는 태생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우선 배우도시 없이 허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배우도시의 정주 여건을 이용할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못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혁신도시가 애초에 노무현 정권 때 설계될 때 다른 지역은 자체 수익이 있는 그와 같은 기관들이 많이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저희 지역에 오는 11개 기관은 대부분 순수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체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와 같은 기관들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파생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정주 여건을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해결 과정에 우리들이 좀 노력할 부분은 서울과 우리 혁신도시와의 거리가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좀 출퇴근을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좀 더 강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이 혁신도시의 매력을 느끼게끔 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소방복합치유센터라는 종합병원을 어려운 62개 단체의 경쟁 끝에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착착 건축을 위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정말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확보하는 방안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명 대학교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 정부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유치되는 기관은 이제는 좀 수익성이 있는 기관을 유치해갖고 좀 더 정주 여건에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호선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 드립니다. 저도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혁신도시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되거나 하는 과정으로 쭉 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관 근무자 3,460여 명 중에서 가족 동반 이주자가 670여 명에 불과하고 여전히 1,360여 명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 가까운 직원들이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기관 예산만 33억 9천만 원 약 34억 원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걸 개인당 나눠보면 연간 약 360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5년 전보다 얼마만큼 늘어났나를 또 살펴보니까 3배 이상이나 증가됐더라고요. 이렇다고 본다면 정주 여건 개선 문제를 저희가 너무 방치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교육, 문화, 복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의료시설 부족. 특히 밤에 아이가 아파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학 부족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말씀이다. 가장 기본적인 정주 여건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좀 하시는데 이 개선을 위해서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실내 놀이 시설인 스마트 놀이터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이런 단편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혁신 시즌2 정말 괜찮은 기관을 다수 유치해야만이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경대수 후보가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제는 경대수 후보에게 질문권이 있고요. 다음 5주제는 이모선 후보에게 질문권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경대수 후보 질문하시죠. 우리 이모선 후보님 답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해결책은 없고 어떠어떠한 문제점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본선고 설립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앞장서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이 정주 여건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지금 결여가 되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시즌2는 앞으로 한 150여 개 기관 정도가 더 이제 혁신도시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에서 보면 작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인원으로 보면 12만 명이 넘는 큰 조직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경찰 수사연수원이 지금 아산에 있는데 추가로 지금 교육 수요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자치경찰이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이 교육 훈련에 대한 수요가 전혀 뒷받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혁신도시에 어떠한 기관을 유치해서 재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공약 지배에는 닮지 않았지만 생각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5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이 공통 질문에 답변한 후 이번 5주제 질문권은 이모선 후보에게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못다하신 논의는 곧바로 이어지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학령 인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충북에서 진천과 증평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젊은 지자체인데요. 하지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은 다른 지자체보다 나을 것이 없고 여성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청년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도 역시 2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모선 후보부터 발언하시죠. 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의 경우에는 기업과 특히 저희 음성 진천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죠. 기업과 산단 대학이 연계된 통합 서비스 체계가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 지역 인재 고용을 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지역 청년 고용 의무 채용 비율을 정해두고 있는데 3%로는 부족하다. 이것을 최소 5%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취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창업 지원 대책으로는 마찬가지로 청년의 경우 자금이라든지 멘토링, 경험 부족에 따른 그리고 판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창업 또 스타트업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창업 지원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거죠. 특히 모성 보호 비용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이 기업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것이 결국 여성 고용 비용을 여성 고용 자체를 감축시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국비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특정 직종, 경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통합 모집을 할 거냐, 분리 모집을 할 거냐라고 하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고용 기회가 배제되는 제도가 있다면 이것을 철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경대수 후보 답변하실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이모선 후보가 발표하신 그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원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모선 후보께서 언급 안 하신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특성에서 비롯된 그 문제를 언급을 할까 합니다. 우선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을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그와 같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생각이 됩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에게 앞으로 5년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금의 25%를 추가로 지원해서 지급해서 청년 후계농과 또 창업농한테 희망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지금 3년 동안에 첫 회는 100만 원 그다음에는 90만 원 그다음에는 80만 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5년으로 연장해서 5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게 저희 당 방침입니다. 또 청년 창업농 지원 대상을 현재 40세 미만인데 5년을 연장해서 45세 미만으로 대상폭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금리를 지금 2%인데 그것을 1%로 일단 낮춰서 부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 차 2차 보조는 국가가 부담하는 그와 같은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력단절 여성과 관련해서는 고용기업의 세제지원 이런 거를 진짜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혜택을 줘서 경력단절 여성이 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와 같은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모선 후보가 질문권을 갖습니다.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경 후보께서는 그 팔 년이라는 세월을 여당 국회 육 년 야당 국회 이 년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그 청년 일자리 또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셨으며 또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가 참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곳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14년여 동안 우리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치 회원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그와 같은 법안도 통과시킨 적이 있고 또 우리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에 대한 그와 같은 농림부의 각종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에서 여당 지금은 야당 간사로서 지난 8년 동안 활동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농업 예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부가 너무 무관심한데 그것을 5%로 전체 예산의 5%로 인상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책을 좀 추진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지난번에 변동직빌금 고정직빌금 체제를 공익형 직빌금 체제로 바꾸는데도 제가 농림부와 파트너가 돼서 이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제를 자유롭게 열어드리는 만큼 활발하고 역동적인 토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요. 주도권이란 사회자와 같은 권한입니다. 그런 만큼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사회자와 같은 권한으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질문을 한 후에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주제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허위사실 발언은 금지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경대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주도권을 갖는 시간은 각각 7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우리 이모선 후보님 우선 간단히 먼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약에 보면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경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좀 갖는 의문점은 현재 경찰 고위직으로 계실 때 경찰 개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기소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경찰 개혁을 추진한다는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집의 경찰 개혁의 이유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검경 수사권 이후에 경찰권이 과거에 잘못 행사되었던 검찰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제2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군림하려고 하는 권력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개혁도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처럼 정말 아프게 강조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기소 관련 건은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수사 경과를 지켜보았을 뿐 차장으로서 그리고 청장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우리 후보님의 공약집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좀 이상해서 용호가 패널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이무선 후보 공약 중에 중부선, 중부 내륙선, 지선 철도 건설, 신설 추진 등등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오픈 캡 구축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셨고 그랬는데 음성복합발전소 배출렬 활용 스마트팜 조성 또 그렇게 쭉 가면서 갑자기 또 삼성 하이패스 IC, 감곡 IC 연결 고속도로 개선 이런 문장이 나와서 이게 철도는 아니죠 이게 오픈캡이나 고속도로 노선이 없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그 음성군에서 제 21대 총선 음성군 주요 현안 제공 자료라는 문건을 받아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순서도 안 받고. 이 정도로 갑자기 공약을 마련할 정도로 한 게 이거 사실상 공약 표절 아니냐. 이 내용 부분에 관해서 오픈캡은 오픈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의미는 알고 공약으로 하신 건지 이 부분은 우선 여쭙고 싶고요. 우리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얼굴도 알리고 주민들의 그와 같은 현안이 뭔지도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저한테 보도자료 뿌리기를 뭡니까? TV토론 응하지 않는 게 현역국 개의원의 갑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그 말씀 자체가 당내 경선에서 지난 6년 동안 활동하신 그와 같은 당협위원장 하시던 분하고 당내에서 제대로 알리는 절차도 없이 갑자기 상대당 후보한테 자기 알릴 기회를 달라고 떼쓰는 게 밖에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우리 임호선 후보가 소속된 당의 중앙당의 말하자면 지역에 대한 갑질이지 그게 어떻게 제가 갑질을 하는 거겠습니까? 저도 역시 제 상대방과 같이 경선을 하면서 아주 긴장된 연속 속에 그분은 이 지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경선에서 승리했는데 경선 도중에 저보고 TV토론 나오라고 통보를 하는 이와 같은 토론에 제가 응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갑질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 임호선 후보는 저한테 갑질이라고 비난하시면서 정작 후보님의 공약 자체는 이게 다른 지역 공약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음성군과 관련된 공약은 이게 저 음성군 자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과 똑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오픈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경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약 개발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 정말 전력을 다해서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찰청 차장으로 수사권 조정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 이제 그 앞두고 공약을 개발하는 데 제가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각 군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공약으로 그중에 이제 10가지씩을 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 지적에 달게 박혔습니다. TV토론에 응하지 않은 부분 또 상대방 경선. 이제 시간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 아까 철도망과 관련된 부분 제가 그 의료 후보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 지선 철도망에 관한 그 공약을 하면서 표현을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라고 또 한 부분은 또 신설한다고 표현을 달리했는데 이것도 역시 제대로 된 내용도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공약에 보면 그냥 동탄해서 청주공항 이렇게 애매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감곡해서 혁신도시 부분에도 금황 부분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또 보도자료를 보면 철도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앞장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그 과거에 일과 각 사업마다 예탈을 거쳐서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앞장선다고 하는 건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증평경찰서 부분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나 편재나 이런 부분에 경찰청의 소극적인 거를 우리 증평군수님과 제가 노력을 해서 확장해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전혀 또 신설에 공약을 거니 이게 급조된 공약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은 말씀하신 대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4차 철도망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문제겠죠. 7분 30초가 다 지나서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이모선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문을 한 뒤에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이나 반론 시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분 30초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먼저 그 IDS 홀딩스 문제를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피해자 연합분들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주장을 통해서 보면 창립기념 행사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가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제 고향 초등학교 선배가 저 사무실에 찾아와서 회사 창립기념식에 자기가 있는 회장으로 있는 기념식에서 축하하는 덕담을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져온 핸드폰으로 회사 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라 13초짜리 동영상 찍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6년 전 일입니다. 그거 탈탈 털어갖고 전화 통화 내역이니 제 주변 사람 샅샅이 조사해갖고 아무것도 없다. 그 결론이 났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다니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회사 사무실 개소식에는 지금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하던 김한길 의원 명의의 축하화환 또 법무부 장관하던 천정배 전 의원의 화환의 명의도 있었는데 그분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탈탈 털렸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경찰에서 그 수사를 다 하시는 경험이 있고 또 가까운 분도 저 시달리다가 무죄 받은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기 와서 이렇게 제기하는 거 자체는. 예 제가 주도권 우리 이무선 후보님 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축하 동영상을 영업에 활용했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실 만한 분이 이제 그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그거를 뭐 그 후보님의 의사와 다르게 그쪽에서 영업에 이걸 활용을 함으로써 피해 규모도 커지고 피해자도 늘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좀 이분들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문제 이전에 그 내용을 보면은 제 전직이 검사장 출신이니까 그 덕담하는 거 그와 같은 대상이 되는 회사면은 미리 그 조사를 해갖고 그 기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해갖고 그런 데만 보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심지어는 저한테 그 축하동 영상이라는 명칭이 핸드폰으로 찍어간 덕담 가져간 사람조차도 주범과 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얼마 전에 공모 가능성이 인정 안 된다고 해서 무죄받았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그거 알면서 경찰에서 수사하신 분이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마치 경대수가 뭔가 흑막에 있어서 지금 뒤로 감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교도소가였지. 하여튼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바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SNS로 다 퍼돌리고 뭐 한참 겉으로는 저 공명선거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래놓고 SNS로 얼마나 많이 퍼돌렸습니까? 그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TV토론 과정에서 우리 경 후보께서 배우자 명의로 양평의 전체 6280평 중에 1500평의 땅을 가지고 계신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근데 그때 이제 답변에 양평 땅은 노예에 살기 위해서 마련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지요. 그 땅은 땅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모선 후보님의 임야가 배우자가 포함해서 경매받은 거 포함해서 저는 천오백평 친구들이 사는 그 지분 일부를 인수해서 거기서 그거 인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사갖고 그 땅에 불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리 이모선 후보는 여기 와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력이 내려오셨다라는데 갑자기 내려오셨는데 저는 14년 동안 여기 와서 지금 뼈를 묻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모선 후보님께서는 거꾸로 그 많은 임야를 매매하고 경매받고 상속받고 아니 그 땅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문제고 여기 있으면 문제 안 되고 그런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도 그럼 여전히 나중에 그니까 사시겠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과연 국회의원 그만두고 여기 살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은 이모선 후보님인지 경대수인지 저는 더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이모선 후보님 여기 주민등록 한번 이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저 배우자께서 약국 여기서 하시지만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은 주민등록 한번 여기에 옮기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했다고 얘기 들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소문만 동창회 한번 오신 적 없잖아요 또 소문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 소문일 뿐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청주 상당구 출마한 분들의 TV 토론 과정을 보니까 그 윤갑근 후보께서 다수당이 된다면 지난해 어렵게 관설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백지화하시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경 후보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요 공수처법이든 지금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이든 이게 제1야당의 의사도 무시하고 4뿌라스 1이라는 근거도 없는 협의체로 여당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통과시킨 이 국정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군민들한테 분명히 호소드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또 다수당이 되고 저희 당이 소수당이 되면 이번에는 4뿌라스 1도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 혼자서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혼자서 자기들 뜻대로 지금 잘못된 경제정책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안보정책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위기로 빠뜨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드려요. 이번에야말로 우리 국회가 잘못된 국정운영에 관해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고치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요구가 말빨이 먹히게끔 힘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간 삼척동자라도 다는 검찰 권력의 비대와 독점화 문제에 대한 시정 차원이고 개정 차원이었습니다. 그런 임명 절차에 보면은 그거를 다수당이 되면 자기들 맘대로 임명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조국 사태나 뭘 한번 비춰보십시오 과연 그 공수처가 그렇게 가서 제대로 굴러가겠나. 그래서 지금 이 비대와 독점화되어 있는 기소독점주의 편의주의와의 결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적 해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간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증평 진천 음성군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에 이제 준비된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후보들의 매진말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임호선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진말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증평 진천 음성군민 여러분 기호 1번 임호선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중부 3군의 미래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저 임호선 정치 시즌을 맞아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온 철새 정치인이 아닙니다. 철새라 함은 이당 저당을 옮겨다니는 정치인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뼈를 묻고자 돌아왔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새로운 중부 3군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택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민주 여권 연장의 꿈을 이루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기호 1번 임호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지와 송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대수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매진만 시간 1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3년간의 국정운영 실패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야당이 또 국민들이 제발 정책을 바꾸라 하래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2년의 문재인 정부라마 제대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 여당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고승의 역할만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미래통합당한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국정운영하도록 만들 그와 같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서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정말 삼선의 힘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2번 경대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분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투표율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인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내 삶을 위한 한 표이고요. 또 지역과 우리 사회를 위한 소중한 한 표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 동안 올바른 선택을 고민하시고 4월 15일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증평, 진천, 음성군 선거 우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인 12일 오전 9시 10분에는 청주시 청원구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5항에 따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국가혁명 배당금당 장정희 후보의 방송 연설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